오늘은 앞서 오늘의 표정에서 얘기했던 연쇄살인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자칭 타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추워졌죠? 네, 바깥에 굉장히 쌀쌀하시고요. 추위 좀 타세요? 전 너무 많이 타면서 별명 난로맨입니다. 난로맨. 고생 좀 하시겠네, 겨울에요. 맨날 주머니 속에 주머니 난로 맨날 두세 개씩 들고 다닙니다. 옛날 학교 시절에 추억이 샘솟네요. 이번 주에 이춘재가 소위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재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범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승 의원께서 보신 이춘재의 모습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춘재의 모습을 실제 볼 수 있었음이 너무 좋았는데 이게 법원조직법하고 법원 방청 및 철령에 관한 규칙 때문에 사실상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서 스케치했는 내용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법원조직법은 분명히 그래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시와 때와 장소에 관계가 없는데 이게 규칙에서 변론 제기 전에만 가능하고 판결 선고 시에만 가능하고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고 그 외에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 규칙을 좀 고쳤으면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지금도 이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앞세우고 주무시지 못하는 사정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얼굴을 좀 드러내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짧은 스포츠머리에 흰머리가 덤성덤성했었고 수영생활 때문인지 주림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리고 가녀린 눈매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판은 억울한 피해자 윤성여 씨 20년을 정말 경찰, 검찰, 법원의 잘못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해를 억울하게 하신 분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공판이긴 하지만 이춘재가 내가 진범이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박준영 변호사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연쇄살인 전반에 대한 이춘재의 범행 동기,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기 위한 질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춘재가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데 저는 그 답변에서 참 정말 아연실색과 기암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표디께서도 이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저도 대학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연쇄살인의 케이스 스터디를 했던 사건이라서 사실 저한테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사건이고 이춘재가 그리 말합니다. 난 계획이 없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왜 그 당시에 그런 살인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시그너츠가 분명히 있는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어떤 타켓팅이 된 연쇄살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춘재가 그걸 14건을 다 했다면 그건 분명히 타켓팅에 의한 연쇄살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춘재가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살인의 추억을 봤느냐 봤다 느낌이 어떻느냐 아무 느낌이 없었다 느낌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게 자기 사건인데 모를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이춘재가 직접 라포를 형성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아이컨택을 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가 다들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은 보인다. 즉 내면의 자아와 외면에 드러난 나타나는 자아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춘재 같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려면 공개법정에서는 불가능하죠. 완전히 밀폐 폐쇄된 곳에서 1대1로 라포를 형성하고 짧게는 4시간 길면 2박 3일 계속 다시 만나고 다시 오고 이래야만 가능한 건데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다 밝혀질지요? 저는 공소시효은 없지만 분명히 수사는 가능하다. 기소가 안 되는 거지 수사가 가능하고 그 억울한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왜 그 범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분명히 좀 살펴봐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 유산 사건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춘재 말고도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마들이 꽤 많았습니다. 불행한 일인데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렇게 그냥 줄줄 떠오르는 이름들인데 그중에서도 소위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 김대두 사건 1975년에 17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 좀 짚어주시죠. 사실 17명이니까 우리 역대 중에서 가장 많이 살해를 했는 사람이 유영철 20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이춘재가 14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한 두 달여 밖에 되지 않습니다. 1975년 8월 12일부터 1975년 10월 8일까지 한 두 달 55일경 55일에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 17명을 살해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또 하나는 조금 더 경악스러운 것은 한 일주도 안 되는 시간 그러니까 1975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 일주일 안 되는 그 시간에 11명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잘못된 사람 제가 특정 단어인데 그 단어를 제가 언론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건 분명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죠. 야수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에 북한의 무장 공부의 소행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17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정말 끔찍하긴 한데 더 말씀드리기도 뭐한 게 악의를 포함해서요. 노인 연령 성별 안 가리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청취자들한테 말씀 올리기 좀 죄송스러울 만큼 그냥 가면 일가족을 몰살을 시키는 것이었고 아이들의 나이가 11살 7살 이런 아이들도 사실 지금 말하기 어려울 만큼 무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고 갓난아기도 지금 생후 3개월 되는 아이를 살해를 하는데 그게 그 아이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아이가 우는 소리가 귀찮다는 참 죄송한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유로 아이를 살해했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대두의 연쇄살인 말씀하신 것처럼 55일간 지속되었고 장소적으로도 보면 전라도 경기도 서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성 살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못 잡는다. 실체도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특히 그 당시에는 cctv도 없죠. dna 수사기법도 없죠. 잡을 수 있는 어떤 꼬리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잡혔죠 사실 이게 저도 젤체면 사건을 봤을 때 너무 다른 범죄수법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냥 일가족 중에 진짜 할머니 그다음에 중년에 있는 사람들 무차별로 사람을 살해하다가 다시금 어떤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변했다가 또 갑자기 출소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무차별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정말 어치구니없이 잡히는 게 그 마지막에 출소했는 23살 정도 되는 청년을 살해하고 그 살해를 한 그 청년의 청바지를 벗깁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세탁소에 맡기는데 어떻게 핑계를 대는가 하면 내가 코피가 나서 청바지에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데 코피가 나서 청바지가 헝건하게 젖을 만큼 코피를 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탁소에 맡기는데 세탁소에 있는 사람이 이건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제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옷을 찾으러 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김대두를 잡으니까 잡으니까 김대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코피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동네 불량배들한테 맞아서 피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들이 그걸 다 찾아요. 동네 불량배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었 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경찰관이 묻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자백 자기 범죄를 자백하는 거죠. 자백을 해서 내가 이 모든 사건을 저질렀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청년에게 다가가서 공범을 하자. 같이 강도짓 하자 이러다가 이제 그 청년이 오히려 자기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니까 보복살인을 저지른 건데 문제는 굳이 피 묻은 청바지를 세탁소에 왜 맡겼을까 그걸 안 맡겼으면 권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여러 분석들이 그 의의에 제기가 됐습니다. 많이 됐죠. 어떻게 보세요. 왜 이 위험한 피 묻은 청바지 세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했을까요 김대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두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의 판단 자체가 우리 표디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사실 앞에 있는 범죄는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리는 이미 그 연쇄살인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행동만 보면 연쇄살인범이 아닌 듯해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바지를 맡기는 정도의 어리숙함이 있었다면 앞에 저질러 놓은 그 많은 범죄를 과연 이 김대두가 했을까라는 오히려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너무 어리숙하고 쉽게 자신의 증거를 세탁소에 공개하는 행동 이게 연쇄살인범들에게서는 사실 보이지 않는 행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가 정말로 그런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질렀을까라는 의심을 승지연 위원뿐만 아니라 영화감독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단순 강도범을 막 고문을 해 가지고 연쇄살인범으로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공감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그 영화를 봤고 그다음에 그 영화감독과 우리 표디가 한겨레신문에서 인터뷰 했는 내용도 봤고 어떻게 보면 청취자들 께서도 꼭 찾아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표디가 거기에 대해서 김감독과 이야기를 했는 내용이 구구주일 잘 정말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사회정화적 차원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회가 굉장히 공포 분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타켓팅이 딱 되면 나머지 사건까지 일괄 미제 해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일천하고 일한 어떤 범죄의 어떤 범죄수법을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범죄의 수법들을 보면 첫 번째는 돈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대두가 첫 번째 목적도 돈이었는데 그 돈의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는 게 그냥 시골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공범인데 공범한 사람이 더 있거든요. 2차 때 공범이 있는데 그 공범과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서울에 와서 가장 큰 사건 한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건도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떤 돈이 있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일가족 몰살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의 패턴은 과잉살상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분노에 찾는 사람이 과잉살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범죄 동기와 범죄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고 중간에 수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분명히 사람이 일가족을 몰살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이까지 무참하게 살해하면 사실 살해하는 행동에 대한 희열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갑자기 그게 성폭력 사건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남편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성폭력을 하기 위해서 그 부인을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기괴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데 과연 그렇게 범죄가 발전할까 연쇄살인이라는 게 발전하고 진화하고 그 패턴에 따라서 뭔가 시그너츠가 남아야 되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는 제가 어디까지가 맞다 틀렸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그냥 우리가 한 번 정도 합리적 의심은 가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의심은 든다. 네. 많은 분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5781님 그런데 연쇄살인범 이라면 살인수법이 계속 동일한 패턴인가요 김대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꼭 동일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유영철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소위 말하는 부유층 노인이라고 알려졌던 주택가에 침입을 해서 노인들을 연쇄살인 하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출장 마사지 여성을 불누른 이런 방법으로 패턴을 바꿨고요. 정남규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연쇄살인을 저지르다가 유영철 사건을 보고 나서는 주택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수법을 바꾸죠. 살해 도구도 칼을 쓰다가 망치 둔기로 바꾸는 이런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승진 의원이 이야기하신 건 김대도의 경우에는 너무 들쭉날쭉이고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과연 이게 동일보험 소용일까라는 의심을 준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 때 범죄의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 존재하는 거죠. 어릴 때의 어떤 자기 트라우마라든가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라든가 아니면 검전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살인의 희열이라든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목적의식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속력부라든지 그런데 이거는 너무 달라지는 거니까요. 분명히 그 전체적인 스토리는 돈의 목적에 의한 살인이라면 돈이 중심이 돼야지 그 살인의 어떤 방법이 과잉살상일 필요는 없다. 사실 이불 위에 그 당시에만 2만 6천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거는 가져가지 않고 땅에 떨어진 250원만 가져가면 그건 살인의 목적이지 금전적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경우들이 조금 들쭉날쭉하는 거죠. 의심이라는 거고요. 사실 모낙 연쇄살인범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정두영 같은 경우는 돈을 목적으로 했지만 오버킬 과잉살상을 또 보였던 것도 있어서 다만 이제 지금 승진 의원께서 제기하신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 그 당시 시대 상황 1975년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사실 1972년에도 춘천 역전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사건에서 엉뚱한 분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15년간을 옥살을 하게 만들고 나중에 재심 무죄 판결이 났던 그때도 사실은 현장 증거를 숨겼던 것이 나중에 드러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고요. 2690님 제일 궁금한 건요. 살인자들은 도대체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을까요? 앞서 살짝 짚어주셨잖아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학대의 경험 이런 것들인데 각자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살인범죄자들마다 그 동기는 천차만별이라서 하나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렇죠. 소련의 연사살인범 안드레이 치카틸로 같은 경우는 소련에서 공산화하면서 협동 농장을 모두 몰아넣을 때 부모가 한 방에 아이랑 함께 살면서 지독한 가난을 겪고 그 이후에 또 독일군에게 어머니가 겁탈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치카틸로로 하여금 연사살인범이 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요. 꼭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 들어야 할 시간이 왔는데 그런데 이런 연사살인범들을 좀 불행하고 안타까운데 김대도는 사형 집행을 당했고요. 이춘재는 여전히 무기징역원을 선고받고 있는데 좀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대책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연사살인범을 대한민국에는 없다라고 단언 짓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사살인범은 태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가 만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먼저 사회가 만들어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의 불평등이 분명히 해소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지 그 불평등이 고착이 되면 사회의 분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막아야 되는데 그럼 연사살인범 태어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사람이 태어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미국의 연방 법무부에 있던 강력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박사님 연사살인범은 태어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없지만 두 번째 살인부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인이 모티브 없는 살인이 발생했을 때 그 살인을 충분히 다른 사건과 비교를 해서 그런 범죄수법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을 우리가 저장해서 그걸 대조해서 비교할 수 있다면 막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에 분명히 이게 발전하면 연사살인범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애무 같은 걸 충분히 범죄수법을 충분히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다음 외국에 있는 사례들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러한 어떤 자료가 축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프로파일링이고요.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